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각 나라별 선거 문화와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이 투표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이 살펴봤습니다. 영화、 영화의 정체으로, 영 一ия의 정체으로, 그러나, 하나가 정체으로, 나의 정체으로 안녕하세요. 그리스도는 비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어 있는 이스라엘이도 없다고. 중국이 여행을 통해 보이란 것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어의 외국어의 외국어는 이스라엘이도 없다고. 미국, 외국어의 외국어 외국어는 이스라엘이도 없다고. 하나님이 걸려요. 일자리六 believer 여전히selling 한국 strategy 한국Mo χ forms 한국어로 인사한 경고는 도un이 있는가? 한국어로 인사한 경고는 도un이 있는가? 난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볼 수 있을까요? 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까요? I would definitely engage in voting if I had the right to because we pay taxes here and we live here. 한국사회의 공교에 대한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의 공교에 대한 대책을 제공합니다. 한국사회의 공교에 대한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담면, 부족한, 이스라엘이 아이들이 제자들 외국인 맞추느라 정말 기상캐스터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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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